11장 그것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것은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삭발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밀어버리십시오. 머리를 밀어내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것이라면 무엇을 얻은 머리를 가리기 바랍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사들 때문에 여자는 권위의 표를 그 머리 위에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여자가 남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남자도 여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겨난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이든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교훈하듯이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명예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영광이 됩니다. 긴 머리는 여자에게 머리를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것 외에 다른 풍습은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내가 듣기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 파벌이 생긴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 나누는 식사는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각자가 자기 것을 먼저 갖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의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점검한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이 먹거나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중에는 약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죽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분별하였더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에게서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러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는 것이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다른 문제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